안녕하세요 조용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옹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BHC 치즈볼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부터 먹어봐 그냥 먹을까? 제가 그냥 먹으러 가고 싶네요 잠시, 없을때만 그리고 마늘과 같이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리고 마늘은 또 마늘이 너무 좋아요 마늘은 매운 마늘은 매우 매우 매운일이 간장에 비벼 먹으면... 초밥은 너무 맛있어서... 간장에 하느라 연어는 고추냉은 너무 맛있어 단단한 걸 먹은 시간 고추냉이에서 약 5분 정도 치즈 한잔 연어 고추냉이 먹을까? 너무 맛있어 뭐가 더 맛있는데? 미역보섭 한번 더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볼까 이거 맛이 좀 강하고 떡볶이 찍어야지 sky 너무 맛있는데 서술은 완전히 씹어 그냥pole 마늘 매운 말 마늘 너무 맛있어 컵만 다 넣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장어 맛있겠다 너무 잘 먹었어. 다른 거 맞춰 아는 거 싶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 잘 먹었습니다. 안녕 잘 먹었습니다. 안녕